웨이트판 타로의 교황 마르세우판 타로의 교황 교황은 타로의 메이저 아르카나에 속하는 카드의 일매. 카드 번호는 5. 법왕 사제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의 타로 도해의 해설에서는 신조사회성 은혜와 유덕을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히브리 문자는 바브 다만 복수의 이설이 있다. 황금의 새벽단 위설에서는 코크마와 케세드의 세피라를 결합하는 경에 관련지었다. 이하와 같은 제설이 있다. 그 이름이 나타내는 대로 교황과 쌍둥이 성직자가 모티프로 여겨져 교황이 사람들을 축복해 죄를 용서하는 장면은 자비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중심에 교황 하부의 두 명이 인물 상부의 두 개의 기둥이 트럼프나 주사위 등에서 나타내지는 5위 형태를 취해 교황이 5위 지배자로서 확고 부동한 입장에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교황은 황제와 다르게 종교적인 율법을 맡는다. 사회적 도덕은 아니고 종교적 성성에 근거해 중재를 내린다. 또 교황과 여교황은 모두 교황이지만 교황은 서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서적에 의한 법문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즉 교황 자신이 법인 것을 나타낸다. 왼손으로 내거는 지팡이의 첨단에는 영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세 개나 장착되어 있다. 이 지팡이는 특히 마르세우판엔 장갑과 아울러 초월적인 힘을 소유하는 것이 개별적인 인간의 손은 아닌 것을 나타내 보인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 교황 위머리에는 여교황과 같은 삼층의 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삼은 영적 요소의 강조를 나타내 교황, 위힘이 인간의 정신 육체 영혼에 이르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 마르세우판, 웨이트판 모두 교황과 하부의 두 명이 인물을 비교하면 분명하게 크기의 비율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신적인 것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외제적으로 형태를 띈 것. 즉, 교황, 울투형적 이미지의 상징으로 하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서는 중요한 인물을 리얼한 비율을 무시해 거대하게 그리는 것은 극히 일반적인 것이었다. 두 명이 인물은 성직자를 나타내을 하고 있다. 특히 웨이트판엔 보이는 듯이 판에 박은 듯 쏙 빼닮아 쌍둥이라고 해석된다. 쌍둥이는 상징적으로 이면성을 나타내 인간의 종교적 부분 또 인생의 모든 장면에 있어서의 이면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 전체의 구도는 악마와 대비가 되어 있다. 악마 위 카드엔 교황 이 악마가 되어 아래의 두 명이 적극적으로 그려져 있다. 대 마르세우판의 교황 은 외면해 아래의 두 명에 대해서 어딘가 써늘한 태도이다. 웨이트판과 마르세우판을 봐 비교할 수 있듯이 22매의 메이저 아르카나 중에서 웨이트가 크게 구도를 변경하지 않았던 것 중 1매이다. 주된 변경점은 인물의 방향이나 오른손의 위치, 지팡이를 가진 왼손의 장갑의 유무, 기둥의 사이즈나 위치, 전체의 배색 레이아웃 등이다. 웨이트판에서는 여교황과 같은 구도로 2개의 기둥이 그려지지만 교황 위기둥은 보다 대칭적으로 그려져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